아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기사는 위메이드 커넥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적인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메이드 그리고 위믹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하락과 조정은 위믹스만의 문제도 아니고 코인장 모두가 좀 어지럽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하락장이 지났을 때 과연 어떠한 녀석이 먼저 오를 것인가 과연 어떠한 녀석이 먼저 시세 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믹스가 2022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임을 알고 있으니 위믹스의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데일리의 신진섭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IPO 나선 위메이드 커넥트 위믹스 게임 보급 창고 NFT 신사업 추진 계획 개발사 선제 투자로 라인업도 확보 자 한마디로 위메이드 커넥트가 IPO를 거친 후 상장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위메이드의 손자 회사인 위메이드 커넥트가 상장을 시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커넥트는 다수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위믹스 생태계로 유통하는 보급 창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커넥트는 올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기업 공개 IPO 절차를 밟고 있다 대표 주관사로는 대신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선임됐고 지정감사인은 3일 회계 법인이 맞는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커넥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SNG 게임 소셜네트워크 게임 명가 중에 한 곳이다 SNG는 단순한 조작 반복적인 플레이 육성과 꾸밈을 강조한 게임성이 특징으로 NFT와 융합이 용이한 장르로 꼽힌다 MMORPG에 비해 짧은 제작기관과 적은 개발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도 SNG의 장점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커넥트는 제작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며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 지난해 1월 라이크잇 게임즈 지분 65.02%를 획득해 경영권을 가져왔고 플레이웍스 지분 20.61%와 키위웍스 지분 35%도 취득했다 게임이 흥행하면 퍼블리싱 수익 외에도 관계기업 투자 이익이 반영되도록 판을 짰다 즉 게임 개발사의 지분을 사들임으로써 그 게임을 퍼블리싱 하면서 퍼블리싱 수익을 받음과 동시에 투자 이익도 반영되도록 그렇게 판을 짰다라는 것이죠 즉 위메이드 커넥트가 투자한 제작사들의 게임을 위믹스에 들여와서 그 게임을 흥행시키면 퍼블리싱 수익도 얻는 것이고 위믹스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게임 NFT 거래가 활발해질 때마다 NFT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도 위메이드의 수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분을 사들였기 때문에 사들인 지분의 가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판을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메이드 그룹 내에서 위메이드 커넥트의 위상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 커넥트는 지난달 사명을 변경하며 마스터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퍼블리싱 권한 집중 현상과 개발사 지분 취득도 MCP 역할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자 한마디로 위메이드 커넥트의 과거 사명이 플레이로 게임즈였죠 위메이드 커넥트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데는 위믹스에 더 많은 게임을 보급하기 위해서 즉 게임 개발사와 위메이드 위믹스를 잊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변경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앞으로 위메이드 커넥트는 NFT 게임 신작 개발과 기존의 게임을 NFT화하는 역할도 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믹스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보급할 위메이드 커넥트가 한국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은 대표 주관사가 선임되었고 지정감사인이 정해진 것으로 보아서 근시일내에 위메이드 커넥트가 IPO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커넥트가 현재 보급할 수 있는 게임이 몇 개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메이드 커넥트가 확보한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크에덴 모바일, 블랙샵 모바일, 스프릿 세이버 등 세종의 블록체인 게임을 1분기에 출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 커넥트는 앤틱게임즈가 개발 중인 NFT 기반 게임의 상당수와 라이크잇게임즈의 신작에 대한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웍스가 개발 중인 미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미르2M 역시 위메이드 커넥트를 통해서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크에덴 모바일, 블랙샵 모바일, 스프릿 세이버 3개 자 그리고 앤틱게임즈에 있는 여신의 키스, 오션 테일즈, 전쟁의 시대 3개 총 6개죠 그리고 위메이드 커넥트가 과거에 플레로 게임즈 일대 개발했던 게임들이 7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3개 그리고 라이크잇게임즈가 개발했던 당신에게 고양이 가라는 게임이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신작으로 나오게 될 게임이 하나 더 있다 그렇게 해서 총 15개 그리고 플레이웍스에서 나오게 될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미르2 모바일 뭐 그거 치면은 16개 그리고 키위웍스 게임이 6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합 뭐 22개 대략적으로 20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커넥트 회사는 상장될 예정이고 위믹스에 있어서 게임 보급 창고 역할을 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게임 많이 들고 있으면 좋지 뭐 앞으로 위믹스에 더 많은 게임이 들어오면은 궁극적으로 위믹스에 대한 소요가 증가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의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20개 게임이면 뭐해 어차피 그 중에 성공하는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이나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이 게임이 뭐 20개건 100개건 1000개건 그 게임이 흥행하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 그리고 개발사의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임이 절대 대충 맞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키위웍스의 마녀의 샘 시리즈 있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을 다 수상을 했어요 그냥 휩쓸었습니다 상 받은 거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마녀의 샘이라는 게임의 존재를 아는 분이 몇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거든요 즉 우리가 게임성이 우수하다라고 말한 거는 애초에 유명한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게임성을 우수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리니지가 들어오면 좋죠 하지만은 리니지의 게임성이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리니지가 글로벌적으로 먹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즉 위믹스 플랫폼 자체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의 게임이라고 해서 외국애들이 하지 않아요 게임성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위메이드 커넥트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IP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IP일 수 있지만은 그 게임성만 보장되고 수작이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는 얼마든지 먹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플레이 투 언 시장은 그냥 무주공산입니다 블루오션이에요 지금 유명한 P2E 게임들의 게임성을 바라보시면 알겠지만은 형편없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게임성이 수반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게임이 나온다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중들은 전부 다 재밌는 게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게임들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위메이드의 게임을 보는 안목을 믿고 이 게임이 시장에 어떠한 식으로 증명을 해내는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위메이드 위믹스의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긍정적인 면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면은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편견을 갖기보다는 조금 열린 사고로 위믹스 위메이드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믹스의 가격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욕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증명되고 다 뭐 어떻게 해결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뭐 그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건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또 지쳐서 나가게 될 거고 또 돈이 급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버틴 사람에게는 저는 거의 걸맞은 보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메이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일을 안 하면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구였습니다 제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